쏘아 엄마 봐봐 쏘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크라이지 헤어데이 크라이지 헤어데이가 뭔데? 무슨 날인데? 머리 되게 이상하게 하는 날 왜 머리 이상하게 하는 날인데? 왜 머리 이상하게 하는 날인데? 아픈 사람들 도와주는 날이야 아픈 사람도 도와주는 날이야? 그리고? 그리고 코알라도 도와주는 날이야 코알라도 도와주는 날이야? 쏘아 머리 크레이지 헤어 벌써 한거야? 크레이지 헤어 벌써 한거냐고 아니 근데 머리가 왜그래? 아이 귀여워 크레이지 헤어 해볼까 그러면? 양말 신고 나서? 크레이지 헤어 만들어줄게 엄마가 그냥 가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엄마가 더 크레이지 헤어 한번 만들어볼게 크레이지 헤어로 만들어볼까요 우리? 네 아휴 귀여워 쏘리 자 일단 잉크티 빽 일어날거잖아 이거 하나 네? 이거 크레이지하게 해줘 엄마 빨리 있어봐 빨리 좀 있어봐 빨리 좀 있어봐 빨리 좀 있어봐 빨리 좀 있어봐 하나 안써? 하나 끝 끝 수아야 미스 펜펠슨 뭐가 웃음을 해야 하는데 없어? 키키태 키키태 우리 수아는 도와줄까? 우리 수아는 키키태 같은데? 그치? 귀여워 수아야 어때? 크레이지 헤어 어때? 마음에 들어? 그리고 수아야 크레이지 헤어 데이는 아픈 사람들 있지 수아야 캔서 암 걸린 사람들도 도와주는 날이고 그리고 코알라도 도와주는 날이고 파머 농구들 어려운 농구들도 도와주는 날이래 이제 하나만 도와주면 돼 농구가 농구가 뭐냐면 식물을 식품 기르고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파는 편이 있지 농구가 농구가 그런 사람들도 도와주면 돼 식물을 짠 아 귀여워 응 이러고 가면 될까? 싫어 그거 싫어? 그게 좋아 그게 좋아? 이거 이쁜데 왜 안할라 그래? 엄마 할까 이거? 응 야 진짜 미친 사람을 다뤘다 엄마 이러고 갈까? 가자 가자 머리 너무 귀여워 진짜 크레이지 헤어야 엄마 봐봐 진짜 크레이지 헤어야 응 너 머리 웃기니? 어 엄마 방귀 움직여서 조금 움직였어 뭐가? 아끼리 움직여서 괜찮아 대충 움직여도 돼 너 수아 손가락 안 나오게 찍고 있지? 응 안 나와 맨날 손가락 못 들어 물어봐 수아야 다른 찍고 해도 머리 어떻게 하고 왔나 되게 궁금하다 그치? 응 다른 애들 막 알록달록하게 했을까? 다 마야 뭐 뿌리고 온다고 했는데 머리 마야가 머리에 뭘 뿌리고 온다고 그랬어? 응 그거 보여줄게 컬러 스프레이 뿌리고 오나? 하늘 너무 예뻐 오늘 너무 천네 그러게 우리 어쩌고 왔어? 엄마 이번에는 안전하게 오려고 했지? 뭐해 크레이지 헤어들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속도 좀 좀 두려워 응 파이브니까 맞아 여기 파이브지? sorry 수아 타이드라는 어 파이블로는 어떻게 가는 거야? 도대체 귀여가는 거야? 수아 엄마 봐봐 아우 귀여워 수아 되게 많이 크레이지하다 우와 저 오빠 봐봐 머리 수아 너무 평범한 것 같아 컬러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고 왔네 응 응 응 응 헤헤 헤헤 아 맞다 수아야 이거 골드코인 가져가야지 하? 도네이션 해 어 다 해 뭐 사먹지 말고 다 도네이션 해 수아야 수아야 수아 헬로마야 bullied 수아 우와 맞으니까 오늘은 여기가 형이 올라간 거야 수아 서글 걸제 밖으로 재밌게 하러 보내 들어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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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